자 그래서 이제 17,200원짜리 상단에서 오늘 종가로 마감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와 16,850원 하단에서 만약에 마감이 될 경우에 1차적인 조정 형태가 나타날 텐데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인 티라유텍 종목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집어드리려고 하는데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추가 대응법과 신규 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까지 싹 다 말씀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당일 티라유텍이란 종목이 또 한번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되면서 제가 예상했던 목표가까지 정확히 달성을 했는데요 자 수익 챙겨가실 분들은 다들 너무나 축하드리겠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해드렸을 당시에 자 12,700원짜리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1차적인 수익을 저희가 달성을 하고 나서 자 매집과 기간적 조정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단이 열리게 되면서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8,100원짜리까지는 제가 분명히 공짜 라인이 다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하나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3,950원짜리까지만 지켜주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매집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간적 조정을 통해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16,35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상단이 굉장히 크게 열리게 되는데 18,100원짜리까지는 상단이 다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 갭자리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창출이 될 수 있는 공짜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께 18,100원짜리까지는 수익을 공짜로 창출을 낼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상했던 결과 그대로 역시나 오늘 시세가 분출이 됐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또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티라유텍 오늘 그렇다면 종가로 지켜줘야 되는 가격은 얼마냐 자 16,850원과 17,200원 이 박스권 라인 종가 마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17,200원짜리 상단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자 이 종목이 16,850원이 깨지게 된다면 1차적인 조정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여러분들께 이제 매도 타점이 가장 중요한 자리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17,200원짜리 상단에서 오늘 종가로 마감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와 16,850원 하단에서 만약에 마감이 될 경우에 1차적인 조정 형태가 나타날 텐데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14,700원 혹은 13,950원 이 박스권 자리 안에 왔을 때 그때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입하기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 위치에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진입할 시점은 13,950원에서 14,700원 이 박스권 내에서 가격 형성이 됐을 때 그때는 다시 진입해볼 만하니까 꼭 참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티라유택은 저희가 정말 큰 수익을 또 창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 쪽에 또 인증을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자 무료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에게 종목을 이렇게 급등 추천주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다 설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1차 목표가는 일단 달성을 했었고요 자 2차 목표까지 오늘 달성을 하게 되면서 자 오늘 뭐 17% 뭐 34% 자 이렇게 크게 크게 수익을 다 챙겨 가셨네요 다들 수익 너무나 축하드리겠고요 자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한 만큼 일단 이 종목은 종료가 되었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영상을 다룰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급등 종목과 제가 정확한 대응법들 자 저희가 이제 소중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로 추천 종목을 이렇게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문자 인증과 마찬가지로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10% 20% 이상 무조건 급등 나오는 종목과 매수가 매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싹 다 가이드라인 서포트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자 복리의 방법으로 차근차근 계좌통통 불려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문자 메시지로 하단에 나와있는 번호에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이 다 참여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해주시고 큰 수익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